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방침대로인 전남과 경남 두 곳에서만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승래 의원실은 과기부가 기존대로인 전남과 경남 두 곳만 우선적으로 선정해 올 9월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과 과기부가 엇박자를 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과 경남, 전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